기회주의 중간파의 배신에 대비하라 이것은 리그니 선생의 피를 토하는 절규입니다 리그니 선생을 직접 모시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건강이 조금 좋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리그니 선생의 피토하는 절규를 전해드리고 건강이 조금 회복되시면 한번 저희 방송국에 직접 모시든지 제가 리그니 선생 계신고로 가서 대담을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파 대통령 죽이기 시즌3 개막 기회주의 중간파의 배신 또 시작되나입니다 놀랄 일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이 예상대로 깨졌다 왜 예상대로인가 그들 사이는 이미 벌써 깨졌기 때문에 그럼 왜 만났나 대통령으로서는 그나마 안 봤나 할 수는 없지 않나 한동훈 대표는 다섯 가지를 요구했다 1. 대통령실 개편 2.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중단 3. 의혹 사항 소명 4. 특별감찰관 임명 5. 여야 의정협의체 출범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응답한 바는 딱히 없는 듯하다 놀랄 일 아니다 탄핵 세력은 이미 김건희 죽이기 윤석열 죽이기를 돌이킬 수 없는 기정사실로 정해놓았다 와 하고 들고 일어날 구실만 잡으면 되었다 그런데 구실이 드디어 생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의 최후 통첩에 항복하지 않기로 한 것 이 결과는 피차 예정된 것 아니었나 한동훈이 대통령을 만나 한동훈이 대통령을 만나 악수하고 거닐고 마주앉아 단판하는 듯하고 이러고 저러고 한 것은 다 쇼에 불과했다 절차를 다 밟았는데도 대통령이 끝내 놓으라 했으니 우리 탄핵연합 세력으로서는 봉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명분 삭이었다 이젠 본 게임이다 적나라한 힘의 투쟁이다 데모, 집회, 연설, 노래, 연예인, 문화재, 야간선동, 촛불행동, 유모차부대, 어린이, 중고생, 동원, 대형, 그림판, 허수아비, 목매달기, 가짜니수, 삭발 등등등등 처음엔 직업적 군들과 그들의 단골 손님들이 악악 거린다 여기다 언론이 기름을 붓고 부풀리고 뻥튀기고 소술 쓰고 엽기적으로 음란하게 각색한다 보통 사람들까지 구경 나갔다가 제풀에 흥분해 버린다 타도하라 타도하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천암문광장의 홍의병 문화혁명이 따로 없다 문제는 기회주의 중간파의 배신이다 이제 자유우파, 우파국민이 답할 차례다 또 그렇게 갈 작정인가 광우병 난동, 촛불광난으로도 부족해 세 번째로 우파 대통령 몰아내기인가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을 죽여놓은 것은 좌익이 아니었다 어중간 기회주의자들, 우파 안의 탄핵 분자들이었다 좌익이야 그게 그들의 직업이다 문제는 중간파와 일부 우파가 그쪽에 가세하는 배신 이게 우파 대통령을 두 번씩이나 내쫓았다 세 번째 또 그러면 그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이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대한민국 자체가 폐허 숙대밭이 될 것이다 그걸 정 바란다면 불구경을 또 들 즐기시라 쫄딱 망하는 것까지 바라지 않는다면 이번만은 부디 막장까진 가지들 마시라 윤석열 대통령이 예뻐서가 아니다 그와 언제 그렇게 만나 인연 맺고 알고 사귀었다고 그럴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그렇게 예쁘다 할 것인가 그럴 이유 없다 다만 공적으로 그가 실각하면 자유진영 전체의 발밑에 진도 10의 강진이 터질 것을 걱정할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한마디 제2부속실은 만듭시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처럼 청와대 뒷산이 아니라 한강 건너로 가지 마소 박근혜 대통령처럼 사과하고 후퇴하지 마소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소 뭘 잘못했다고 부동산을 해 잡소소 북한의 뇌물을 갖다 바쳤소 김정은이한테 USB를 줬소 관본권을 갖다 썼소 호성국 칼럼이었습니다 화이 sometime